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86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이에요 더 비교급 그리고 더 비교급이죠 해석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첫번째 나오는 더 비교급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나와있는 더 비교급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바로 예문을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가요 첫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more we have죠 자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the more we want죠 우리는 더 많이 원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되게 쉽죠 자 2번도 좀 보시면은요 the higher we go up이에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he rarer becomes the air 자 이거는 주어가 뒤로 갔죠 그리고 동사가 이겁니다 공기가 더 드물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3번이랑 3번이랑 6번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체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첫번째 더 비교급이 뒤에 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번째 더 비교급 이렇게 앞에 있어요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번째 더 비교급이 뒤에 있고 이렇게 그리고 두번째 더 비교급은 이렇게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끊은 다음에 그쵸 뒤에 것부터 해석해서 그 다음에 앞에 거를 해석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끄러워져 매끄러워요 자 뒤에 것부터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아 잇이 뭐예요 여러분 잇 여기에서 여러분 잇이 바로 돌이죠 앞에 있는 더 스톤입니다 이게 그 돌이 그쵸 돌이 더 오래 더 오래 이즈 익스포즈드 투 더 웨델 그 날씨에 더 오래 노출되면 노출될 수록 그쵸 그 돌이 어떻게 된다 더 단단해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쵸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자 6번으로 갈게요 4번 5번 좀 이따 하고 6번 보시면 얘도 더 높이죠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쵸 공중에서 공중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차가워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되는 유형이 3번이랑 6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나무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 바람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죠 자 5번은 그냥 바로 그냥 외우세요 그쵸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쵸 컴마 없을지라도 끊어줘야겠죠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더 more I think of his proposal 그쵸 더욱 많이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의 제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the less I like it 내가 그것을 덜 좋아한다 즉 싫어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8번도요 the wiser one growth니까 one은 어떤 불특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현명해지면 현명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more modest 더 겸손해지는 거죠 그쵸 자 9번 보시면은 the more excited you are 너가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더 less able 그쵸 할 수 없다는 얘기죠 you are the less able 이렇게 되는 거죠 you are less able to make the right decision 바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더 more briefly a thought is expressed 이에요 자 하나의 생각이 더욱 간결하게 표현되면 표현될수록 the more clearly 그쵸 그것이 더 분명하게 it is conveyed 전달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긴 문장 통해서 배운 거 좀 복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and죠 and 그리고 the older he grew 그가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그쵸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the more he suffered 그는 더 고통을 당하고 the more he came to understand her 그쵸 그가 그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he understood that 그는 데디아를 이해했죠 바로 she had had a simplicity 바로 그가 뭘 가지고 있었어 simplicity 하게 되면은 단순성 또는 소박함입니다 여기에서는 소박함 소박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었어요 on integrity 인테그리티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예요 이게 온전함입니다 그죠 네 온전함 그래서 그녀가 소박함을 가지고 있었고 온전함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런데 search as 에요 search as 저는 이 search를요 여기다가 좀 붙였으면 좋겠어 여기다가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요 search as simplicity 그쵸 그리고 and on integrity 그쵸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as 그럼 search asb 구문이 되죠 as he had never encountered in any other person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매끄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소박함과 온전함을 이 search as 이하가 꾸며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그 온전함과 소박함은 뭐예요 바로 그가 결코 마주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는 결코 마주한 적이 없었던 그렇죠 그러한 바로 이 소박함과 그런 온전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이해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search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search asb 구문이 되고 b 부분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있는 절이 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as를 갖다가 뭘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사관계 대명사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선행사가 이제 search가 된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보시면은요 every man's walk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작품이죠 그렇죠 자 컴마컴마는 괄우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 작품이 어떤 문학 작품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건축일 수도 있고 또는 뭐 anything else죠 다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렇죠 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작품은 어떻다 동사 is죠 always a portrait of himself 자기 자신 그 자신에 대한 초상화래요 그렇죠 자 그리고 the more he tries to counsel himself죠 컨슬은 드러내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가 더 많이 드러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렇죠 더욱더 분명하게 his character가 주어져 그리고 will appeal 동사입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인스파이트 오브 힘셀프는 뭐예요 인스파이트 오브 다음에 원셀프가 오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겠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그 성격이나 특징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보시면은 there are two opposite ideas 두 개의 반대되는 생각이 있죠 뭐에 대한 생각이에요 how to live wisely 현명하게 사는 법에 대한 그 두 가지의 그런 반대되는 견해들이 있어요 자 according to one theory 바로 첫 번째 그 이론에 따르면 문명이 consist in 하게 되면은 어디어디에 있다죠 여러분 consist는 consist of가 있고 consist in이 있고 consist with가 있죠 of는 뭐뭐로 구성되다고 in은 뭐뭣에 있다가 되겠죠 그리고 consist with는 뭐뭐로 일치하다가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명이 어디에 있어요 multiplying이죠 증가시키는데 뭘 증가시킵니까 want죠 여러분 want는요 이게 뭔가 좀 그러한 이 빈곤함이라던가 필요함 이런 뜻도 있고 이게 욕망이 욕망이란 뜻이 있어요 욕망 desire 같은 느낌이에요 바로 욕망을 증가시키는데 있고 그리고 the means는 수단이죠 뭐에 대한 수단입니까 of gratifying them이죠 그 욕망들을 충족시키는 수단 그렇죠 수단의 수단을 증가시키는데 있는 거죠 욕망과 그 욕망을 증가시 충족시키는 수단을 그 증가시키는데에 문명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the more things 그렇죠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들은 뭐예요 that we can contentedly 그렇죠 만족스럽게 go without go without 뜻이 뭡니까 무엇이 없이 지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없어도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the metal of we will be 우리는 더 잘 살게 될 거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자 organized waste 조직 조직적인 낭비죠 자 누구 사이에 소비자들 사이에 조직적인 낭비는 is the first condition 첫 번째 조건이죠 뭐의 조건 바로 우리의 산업적인 번영 번영 그죠 산업 번영의 아주 첫 번째 조건이 뭐다 바로 조직적인 낭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더 빠르면 빠를수록 그 소비자가 던져버리는 거죠 물건을 어떤 물건 그가 샀던 물건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사는 거죠 그죠 throws away 가 동사 1번 마이즈가 동사 2번이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그쵸 자기가 산 물건을 던져버리고 새것을 사는 것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좋대요 누구에게 바로 생산자에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그쵸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시고요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